아 이거 문제입니다. 스마트폰 사줘야 할까 버텨야 할까. 아마 강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교수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이제 성장을 다 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언제 사주셨어요? 언제 사줘야 됩니까 일단? 일단 그 스마트폰을 사준다라는 그 기준을 잡을 때 부모님들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.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돼요. 이건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몇 살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어요. 부모님들이 판단했을 때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정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는 것도 좀 있고.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머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또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왕따 당한다고 협박을. 맞아요. 안 사주실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요즘에.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협박거리가 왕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또 요즘에는 다 채팅으로 연락을 하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통을 못할 수도 있어요. 심지어 학교 공지도 단체 방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고 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들게끔 학교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. 사실은 이건 좀 잘못된 개념이고 지금 앞으로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게 또 아이의 삶과 연결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안 주고 계신다. 그러면 저는 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주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. 대신에 안 주는 대신에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공백 시간을 부모님이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. 저는 북콘서트를 다니고 야구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. 북콘서트에서는 서점에서는 책을 가지고 있었고 야구장에서는 방망이로 응원하고 있었죠.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대한만 있으면 가능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다 줬을 겁니다.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다 줬다면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원칙이 있는가 표준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. 룰을 정해야 되는군요. 그렇죠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아이에게 꽤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중요한 사물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줬다면 우리 집의 원칙, 예를 들면 밤 10시 되면 스마트폰을 다 못하는 가족문화, 스마트폰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. 엄마도, 아빠도. 당연하죠. 지금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정사회인데 이게 공정이 가장 중요한 민감한 주제인데 부모님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훈육이 될 수가 없거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어플 기록장, 앱 기록장과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장 같은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 보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기록장이 된다는 거예요. 용통기입장 쓰는 거잖아요. 제가 단독적으로 물어보면 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했을 때 한 번 더 정답이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안에 딱 들어가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에서 뭘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게 지금. 그렇죠.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. 온라인이 아닐 때는 아이들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. 그러면 훈육이 바로 들어가는데 모른다는 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감사합니다. 그러면 한번âm은 우리 아이들에 잃어버렸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잃어버렸다.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아주 신나게 된 볼 everlastingität except for three months moving forward. 그런데 여러분은 한국인의 아이들에 잃어버려 주셨을 때 틀고 나를 잃어버렸다. Philippson, 아시다시피 우승님이 너무ücklich quiere Mais는 자체가 없는데 어떤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으나 주실 수 있는 것 같은 거였죠. 그러면 정말 믿고, 그러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이런 것 같아요. 그리고 hemos 드리고 있다면 오늘 뭐 불거울거리는 것 같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